우리 저 공주 백제문화재에서 같이 공연을 하고 거기에 와서 이틀간을 도와주고 갔어요 우리 모종이 가수 모종이 가지고 같이 하는데 이 노래 노래방이 다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괜찮네 바람이냐 구름이냐 강 울리더냐 돌리고 돌아 흘러 흘러 나 여기 나 여기 와서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 여기 못 지르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부부처럼 그렇게 흘러 가는 걸 하고 인생이란 걸 뒷속으로 갑시다 자 시작 이제 두 번째 불러면 두 번째 불러면 연습 한번 해야 돼 덕후라 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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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뭐냐고 우리에게 뭐냐고 나에게 빛 묻히려라 인생은 바람더라 다돌리자 그 터치면 간절한 구름인 것이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빛을 뻔하라 인생은 바람더라 일생은 바람더라 일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에헤 좋다 다시 한번 가려 형님 에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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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